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사용해서 일본어 공부 계속 해봐야겠죠. 146일 차 되는 날이네요. 146일 전에는 전화에 읽어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고 들어도 모르고 말할 줄은 당연히 몰랐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 공부를 하다가 100일째 되던 시점부터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지 늘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같이 대화할 사람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못 찾았었어요. 힘들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인연이 있어서 어떻게 제가 고모님께 알게 된 고모님께 이제 일본어를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오랜 통화를 했어요. 40분 정도 5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노트 필기는 따로 정리를 또 했고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또 해서 이거 먼저 익히고 나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i and this is a. Hi and this is a.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견하네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확실히 모르겠네요. Hi and this is a. 이렇게 되면 참 힘들겠네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단하네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져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이져브 데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져브 데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스코 오아이타이데쇼 이러면은 아들이 보고 싶죠 라는 말일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옷자나 이런 것들 뒤에 앞에다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은 내가 거기에 대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들이 그립죠?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래서 저는 I really miss him 이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스코 오아이타이데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레 오아이타이데쇼 아 카레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무스코가 여기서 그 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영어랑 비슷하게 이제 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레 오 온토니 아이타이데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거를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받지 못한 상태예요. 제가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건 고치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Again 누르고 오무시로 소호 데스네 오무시로 소호 데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이건 문장이 뭐냐면은 오무시로 소호 데스네 이렇게 하면은 어... 흥미롭네요. 흥미롭네요.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Learning Japanese is very fun이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럼 이거를 출력 연습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 니홍고 공부가 있었는데 그게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공부 오 어... 혼또이 내지 도테모 베리가 들어갔으니까 도테모 오무시로이 보다는 여기서는 타노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까요? fun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틀리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홍고 마나부 코토와 도테모 타노시 데스 타노시 데스 니홍고 마나부 코토와 도테모 타노시 데스 이렇게 말을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이제 컨펌을 받을 거예요. 그분한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더 좋은 답이 있으면 그걸로 옮겨 적을 겁니다. 여기다가 따로 반대로 이제 고쳐놓을 겁니다. 니홍고 니홍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무시로소 데스네 니홍고 마나부 코토와 도테모 타노시 데스 니홍고 마나부 코토와 도테모 타노시 데스 타노시는 즐겁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다 이렇게 맞춰 쓸 수 있겠군요. 니홍고 마나부 뭐라고 돼 있었는데 마나부 코토 코토 싫어 코토 코토가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니홍고 마나부 코토와 도테모 타노시 데스 타노시 데스 알겠습니다. 오케이 무스코 오 아이타이 되시오 아들이 그립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카레오 혼또니 아이타이 되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카레오 혼또니 아이타이 되스 그렇게 해서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오늘 비옵니까? 라는 질문이 만약에 온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건 현재 진행력이네요. 그래서 아메가 아메가 후루 후루테이루 이렇게 되나요? 후루테이루 이렇게 되나? 아메가 후떼이루 후떼이루 이렇게 되는군요. 이루가 들어가고 후떼이루 오케이 알겠습니다. it is raining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많이 하면서 기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떼이루 오케이 again 고항와 고항와 밥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제 입장에서는 나는 스스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 고기가 아니라 meal이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거? 즉구 그리고 타베 즉구루와 타베루를 사용할 건데 아 왓다시 왓다시 고항 오 즉구 즉구테 타베마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봐야겠네요. 고항 오 즉구테 즉구테 타베마스 아 즉구테 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마이세옥가 있었으니까 고항 오 즉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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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베마스 즉구테 다시 한번 보죠. 고항 와 고항 오 즉구테 즉구테 타베마스 즉구테 타베마스 고항 오 즉구테 즉구테 타베마스 오케이 오케이 오もしろ そうですね 오もしろ そうですね 아 아 오케이 암에가 흩돼 이루 굿 도우 이뤀しま시대 아 도우 이뤀しま시대 도우 이뤀しま시대 도우 이뤀しま시대 本当に 아rigatou go자 도우 이뤀しま시대 오케이 도우 이뤀しま시대 오케이 고항 와 밥은 직접 해먹습니다 라는 말이죠 사연하라 그렇다면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죠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그 문장을 저는 일본어 공부할 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오를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들었을 때 니쿠가 고기인 건 알았는데 오가 붙어서 몰랐어요 니쿠랑 그 다음 사카나가 아마 생선일 거예요 그래서 니쿠, 니쿠토 사카나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랑 뭐뭐 중에 뭘 더 좋아합니까라는 문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생각 안 나네요 나중에 또 봐야겠는데 어쨌건 간에 니쿠 앞에도 오가 붙었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질문은 오 니쿠가 스키데스까 오 니쿠가 스키데스까 하이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넣었던 것 같다 하이, 와따시 아, 와따시를 쓸 필요가 없지 하이, 니쿠 다이스키 그래서 내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니쿠 다이스키데스 다이스키데스 아, 오케이 이렇게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형적으로 맞추겠습니다 데스가 들어간 걸로 오케이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말스 이거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이건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요 계속해서 도우 이따시마시데 오케이 사요나라 마타 오아이마쇼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시마쇼 마타 오아이시마쇼 그래서 렛츠 미러기인 마타 오아이시마쇼 오, 니쿠가 스키데스까 니쿠 다이스키데스 니쿠 다이스키데스 니쿠 다이스키데스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매스 이거 기억 안 나죠 통으로 외우는 건 힘들어요 약간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립니다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오케이 오케이 하이엔데스네 아, 다이وب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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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매스 아직도 생각 안 납니다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다이وب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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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매스 아직도 생각 안 납니다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오케이 문제에. Darkicho 도우 이따시마시데 도우 이따시마시데 오케이 面白そうですね 日本語を学ぶことにとても楽しいです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わよんねよ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いましょう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面白そうですね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ございます どうしてん これらに考えておかれ DO 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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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雨が降っている 雨が降っている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お? 맞네 どういたしまして 근데 약간 느렸으니까 하드 누르고 또 보겠습니다 ご飯は? ご飯を自分で ご飯を自分で作って食べます ご飯を自分で作って食べます ってねよ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お肉が好きですか 肉を大好きです 肉を大好きで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정말 안 외워진다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さよな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어떤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 번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 하나도 없고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さよなら 라고 했을 때 Let's meet again またをあいましよ またをあいましよ 뭐가 뒤에 더 있었는데 またをあいしましょ あいましよが 아니라 あいしましょ あいしましょ またをあいしましょ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plano またをあいましよ ほ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だって またをあいましよ またをあいしましょ 이거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안됩니다. 이거 절대 안 외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분절해서 외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게 아니라 이거를 한자로 청킹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이대로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더 많은 정보를 도 다시 마시 테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걸 일본어 사전을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일본어. 너무 힘든데? 도 이타 마시 테. 이타 마시 테 라고 돼있네. 왜 그래?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도 이타 시 마시 테. 이타 시가 없네요. 여기 시가 없었네. 도 이타 시 마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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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있구나 왜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지 마다 오 아이시마쇼 아이시마쇼 오케이 마다 오 아이시마쇼 本当니 아리가또 고자이맙 아 힘들다 마다 오 아이시마쇼 아이시시마쇼 아이시마쇼 나카고 요고 이거는 도우 이따시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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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마다 오 아이시마쇼 마다 오 아이시마쇼 마다 오 아이시마쇼 마다 오 아이시마쇼 오케이 굿 本当니 아리가또 고자이맙 도우 도우 面白そうですね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 面白そうですね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日本語を学ぶことはとても楽しいで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 どういたしま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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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よなら またをあいしましょう ほんと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OK, 굿. 面白そうですね 일본어 일본어 学ぶことに 日本語学ぶことは とても楽しいです 日本語を学ぶことは とても楽しいです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 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どういたしまして こういうのも ではないかと 見ると 明日も 明日も こういう式に 長期記憶を みると みると いいね じゃあ 今回は この部分は 終了 これから 今回の部分が あったいのが 今の部分が これは これを 先取り組みます 次は これを 必要です あと 12の 107の これを これは これを 何か 저 한자가 뭘까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아 말하려고 했는데 저거 사실 이 안에 지붕이네요 again 이거는 치코쿠라고 해서 near near가 soon의 뜻을 치카쿠네요 치코쿠 치카쿠 치카이 치코쿠 치카이 치카이 치카쿠 치카쿠 치카이 okay visiting nearby again 이거는 음 야사시라고 해서 이건 simple easy의 뜻을 갖습니다 야사시 그 다음에 이거는 숨으라고 해서 아 잠깐 이건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에 살다 live or reside의 뜻인데 숨으 숨으입니다 숨으 그 다음 타임은 코로 코로 굿 오보える 오보える는 뭐뭐를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아 메모라이즈 런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머리가 잘 안 돌긴 해요 지금 많이 피곤해서 오늘 일본어만 계속 이거 아까 노트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한 서너 시간 쓴 것 같습니다 진짜 again 그 다음 이건 코인시던스 새로 들어온 거네요 코인시던스 라고 쓰고 싶은데 근데 이게 C일 거예요 아마 맞죠 굿 군인은 국가 나라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지갑이네요 사이후 사이후 굿 그 다음 이거는 츠 아 타츠 타츠입니다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거 같아요 타츠 굿 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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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밤인가 요루가 요루 예 밤이에요 굿 몰아우 몰아우는 돌아오다 아니면 주다 아 리시브 받다의 뜻이에요 이거 맞죠 굿 민나 민나는 everyone all everybody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굿 그 다음 페리라들 같은 경우에는 카나리입니다 카나리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리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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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이죠 이거 사용하다 쓸 용자인데 이루라고 되어있는데 뭘까요 모르겠어요 모치이루 모치이루 모치이루라고 해서 user made user of의 뜻을 갖는 모치이루 again 이거는 겐자이라고 해서 현재죠 굿 산 산 산 같은 경우엔 숫자 3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리카이 와 도우유 의미 데스까 리카이 와 도우유 의미 데스까 굿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걸 잘 모르겠는데 콩고예요 콩고 이게 뭐 뭐 하고 난 후 뭐 애프터의 뜻을 가질 텐데 콩고 토모 토모 요로 요로시 쿠 콩고 토모 요로시 쿠 오네가이시 마스 라고 해서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푸워드 투 워킹 위드 유 입니다 오케이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창구니까 어 마도 마도구치 입니다 마도구치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뜻이 뭐냐 라고 할 때 연구 갈 연자 갈다 연자 아닌가요 겉표자구나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어 이거 그거예요 마고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쓸령 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뭐였더라 모릅니다 모치히루 모치히루 라고 해서 유즈와 맥 유즈오브 의 뜻을 갖는다 오케이 카레와 카레와 손오시호 지분의 기모치 지분의 기모치 축하했다 글쎄 너무 긴데 다시 한번 카레와 손오시호 모치히데 지분의 기모치 모치히데 그는 모치히데 이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더 들어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뭐뭐를 했대요 마지막은 동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른 단어가 3개 이상 존재해요 이 문장이 지금 현재 그래서 카레와 그는 손오 잠깐만요 카레와 손오 시 오 시간 아닌가요 그 다음에 모치히데 모치히데 모르겠는데 지분오 이건 알겠는데 스스로의 기모치오 이모치오 기분을 기분을 치타 에타 치타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건 치료할 치자잖아요 그래서 치료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룰 치 다스릴 치자인데 모르겠네 He conveyed his feelings through poetry 라고 돼있는데 그의 기분을 표현했다고 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가 이게 시인가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카레와 손오 시오 그는 저 시 를 모치히데 이용해서 지분오 스스로의 기모치 기분 을 치타 에타 치타 에타가 뭐야 그럼 컴베이 치타 에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이 저게 맞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전하다 전하다 전수하다 아 그래 다룰 치자가 아니라 이게 전할 전자 전기 전자잖아 맞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다룰 아 전기 전자 전했다 라고 되는 거네요 전달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카레와 손오 시오 모치 데 지분 기모치 오 치타 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모치히로 모치히로 입니다 모치히로 라고 해서 make use of use of 와 use 의 뜻을 같습니다 모치히로 맞죠 끝 그 다음에 이거는 창 아닌가요 아 저거 연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거 구자 같아요 그래서 연구할 구자 연구구 마도 마도라고 할라 그랬어요 진짜로 윈도우입니다 마도 again 이거는 金曜日の夜は 友達도 아 데かけます 데かけます 그래서 금요일 밤은 친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金曜日の夜は 友達と 데かけます 오케이 彼女は 아메리카노 기業で 働いています 그래서 그녀는 미국 회사에서 일한다 굿 그 다음 에 아이오에오 에 아닌 가타카나 에는 이렇게 써요 한글로는 고자처럼 쓰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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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에가 나옵니다 굿 彼は その詩を 用いて 自分の 気持ちを 伝えた 그래서 彼は 그는 その詩を 詩の詩を 伝えて 아니 その詩を 뭐였죠 모치 모치 그래서 그는 이詩을 이용해서 어 自分の 気持ちは 기분 自分の 気持ちを 스스로의 기분을 伝えた 표현했다 전했다 잠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彼は その詩を 用いて 自分の 気持ちを 伝えた 네 그래서 뜻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끝 이거는 어 혐의 입니다 흥미 굿 그 다음 이거는 아내입니다 아내라고 해서 누나죠 아내 끝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tell talk 뜻을 가진 카타르 하나 하나 스 이런거 비슷한건데 되게 많네요 이것도 오케이 고도모노 토 뭐였더라 토리였나요 시간이 뭐지 코로 고도모노 코로 욕후 욕후 페이스도 페이스드 그 다음에 비인 리스폰스 투 뭐 이런거였던 것 같은데 맞죠 타이수루 굿 아들 은 호카입니다 호카업 굿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치예비 노 자 저게 일요일이잖아요 니치예비 노 니치예비 노 타베モノ 와 아니 니혼이네요 니혼 노 타베モノ 와 도테모 어 오이시 데스 라고 해서 일본의 음식은 굉장히 맛있다 니ッポン 노 타베モノ 와 도테모 오이시 데스 오케이 굿 카타르 카타르는 방금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tell talk 의 뜻을 갖는다 카타르 오케이 이거는 뭐더라 전할 전자 전기 전자입니다 굿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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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한자죠 어 그죠 한자 굿 수베테の 시스템가 퇴시시다 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멈췄다 라는 뜻이에요 굿 오늘 밤은 많이 이야기 합시다 라는 뜻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 듣는 문장입니다 참고로 talk about everything 투나 everything이 어디 있지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곤야와 오이니 이게 everything이 되나 봐요 오이니가 카타리마 쇼는 알겠는데 오이니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talk about everything 이란 뜻인가 오이는 그냥 많다라는 뜻 아닌가 오이니가 뭔지 말이죠 오이니가 뭔지 말이죠 오이니가 뭔지 말이죠 everything은 아니지 everything은 아니지 everything은 아니지 저거는 everything은 아니지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습니다 굿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tell talk의 뜻을 갖죠 굿 그 다음에 이건 치카쿠 라고 해서 치코쿠인가 치카쿠 라고 해서 가까운 치카쿠 굿 그 다음 레프트는 히다리 미기 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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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우케루는 우케루는 뭐뭐 take와 accept와 receive의 뜻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맞죠 receive, accept 굿 그 다음에 이거는 touch 아닌가요 나 아닌가요 나 이거 나라고 읽던데 나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뜻은 굿 세카이 세카이는 세계 굿 굿 이거는 아츠이 굿 이거는 야네 라고 해서 roof 지붕입니다 야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카이 저거 빨간색이잖아요 아카이 바라오 카이 마시다 라고 해서 빨간 장미를 샀습니다 굿 오보える 오보える는 뭐뭐를 기억하다 memorize와 learn의 뜻을 갖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와따시와 세카이 료코 오 시타이 나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와따시와 세카이 료코 오 시타이 굿 이거는 통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 입포 호우코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호우코우인가 호우코우인가 호우코우일 겁니다 통행은 츄코우 츄코우네요 오케이 어게인 우연은 코인시덴트 코인시덴스죠 잠깐 써봐야겠다 코인시 던트 코인시덴트 코인시덴스 그래 왜 이게 헷갈리지 오케이 틀릴 수도 있네요 이거를 어게인 어 잘 문제 봐 잘 만들었네요 저걸 틀릴 수가 있구나 어게인 이거는 밤 야짜네요 그래서 요로입니다 요로 끝 시메스 시메스는 어 인디케이트와 쇼의 뜻을 가져요 맞죠 끝 그 다음에 이거는 고 음 이게 뭐더라 두 개의 한자를 몰라서 문제인데 고고 오후인가요 저 후자 맞잖아요 그죠 정오네 아닌데 후자인데 오후 오후 고고 고고 굿 컴퓨터 컴퓨터는 컴퓨터겠죠 굿 그 다음 테이크게스는 토루입니다 토루 굿 내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 아 와따시 생일입니다. 맞죠? 우연은 coincidence coincidence 아이가 2개가 들어가는게 약간 이질적이에요. 여기 e가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뒤에가 e가 2개라서 도지루는 뭐뭐를 덮다. close의 뜻을 갖죠. 이거는 e 아닌가요? 좋은 그 회사는 다음 라이게츠니까 다음달에 다음달인가? 네 맞아요. 다음달에 캠페인을 연다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이거는 彼はその その詩を 彼はその詩を 음 뭐더라 이거 어머니 て 모르겠어요 彼は その詩を 用いて 自分の気持ちを伝えた 그래서 彼は その詩を 用いて 用いる 自分の 自分の 気持ちを 伝えた 오케이 again 子供の頃 子供の頃 よくその公園で遊んだ その公園で遊んだ 어렸을 때 어릴 때 저 공원에서 많이 놀았다 라는 뜻이죠 끝 その子は 体が少し弱い 저 아이는 몸이 약간 약하다 끝 彼は 就職試験を 受けた 그래서 그는 취직시험을 봤다 굿 せか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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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今後と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래서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굿 이거는 뭐야 이게 뭐죠 한자로 쓰라는 건데 저거 다스릴 치 가 이건가 봐요 네 맞네요 이게 치네요 바꿔놔야겠다 아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또 열리더라구요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뭐더라 모치루 모치루 모치루라고 해서 make use of 와 use 의 뜻을 갖습니다 모치루 굿 사용해서 라는 뜻인가 보다 일본어로 그러면 彼は その 시を 모치대 뭐뭐 해서 이 때가 되네요 그래서 모치대 自分の気持ちの 自分の気持ちの 노가 없네 왜 自分の気持ち 아 오가 있네요 自分の気持ちを 気持ちを 모치로 つ つ 에 つた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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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운 거라서 모르겠네요 어쨌건 간에 이거 외운 걸로 그대로 말하자면 彼は 彼は その 시を 모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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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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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나요 모치로 모치대 自分の気持ち を つたえた 그래서 그는 그 시를 이용해서 저 시를 이용해서 그의 기분을 표현했다 뭐 이런 말인가봐요 彼は その死を 모치대 自分の気持ちを つた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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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할 전 전했다 오케이 굿 이거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마도입니다 마도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발표일까요 화 뭐 같은데 이거 말하다 이런 거랑 관계된 것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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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뭘까 설마 합표 인가 발표 파일 워 다이 화제 화제 Work 오케이 마, 카타카나 마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에요. 하와이는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한자로 업, 업자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십니다, 노미마스 아닌가요? 맞네요, 굿. 고타에루, 고타에루는 answer, reply의 뜻을 갖죠, 굿. 이거는 ipo라고 해서, one way의 뜻을, it's so, 이거 많이 틀리네 진짜. 한층 더, tell talk는, 글쎄, 이거 아까 배웠던건데 뭔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대로. 가타르, again, koro는 시간, 굿. 무네는 가슴이었나? 맞을걸요? 굿. 굿. 아, 질문이 있다면 어삘 하세요. 요런 말이죠. 굿. 그다음에 이거는 gogo, gongo입니다. 그렇게 해서, I'm going to. In the future의뜻을 갖더라고요. kongo. 맞죠 in the future after this. 로드 스트리트는 미치 입니다. 가타루는 tell, talk의 뜻을 갖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글쎄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뭘까 두 개 합쳐진 걸 아까 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안납니다. 제목체. 이건 도아 라고 해서 문이네요. tell, talk는 가타루 입니다. 또 뭐지 어 이거는 한자인데 저게 뭐더라 아츠메타 할 때 그거 같은데 모일집자일걸요 아마 이거 맞죠 이것도 바꿔놔야겠네요 네 굿 오치루. 오치루가 뭐지? 오치루가 떨어지다 라는 뜻일거에요 아마 살은 뭐 키까라 오치루 굿 츄키는 달이죠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아마 보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달이 너무 밝던데 달 밝으면은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집 애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게다가 아까 편의점에 이것저것 사러 잠깐 갔다 왔는데 딱 우리 애기만한 애가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랑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돌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라질 때까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구요 굿 개풀 잘 어우러서 하루이 그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컴퓨터는 컴퓨터 더라고요 진짜로 할까 컴퓨터 어떻게 써야되지 코에다가 니은 받침수 콘 퓨는 어떻게 쓸거야 그러면 퓨를 어떻게 쓰죠 한자가 아니라 일본어로 퓨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지 컴퓨터라고 되어있는데 히에다가 피에다가 유 를 쓰는거야 퓨 이렇게 되네 되죠 그죠 퓨타 알겠습니다 어게인 아니야 틀린거야 어게인 할게요 어게인 컴퓨터는 컴퓨터죠 굿 이거는 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글쎄요 지싱 아닐까요 지진 지싱 굿 이거는 히 어 글쎄 뭐지 어머기 라고 되어있는데 히로쓰기라는 생각이 왜 말 막 들지 히로쓰기라고 해서 애프터 런치 아닌가요 이거 히로쓰기 맞네요 애프터 런치 굿 이거는 이거는彼女와 미미가 요구 키코에마생 이라고 해서 그녀는 귀가 좀 안 좋다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彼女와 미미가 요구 키코에마생 오케이 굿 이거는 츄코우입니다 통행 츄코우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오코스 라고 해서 오코스가 뭐지 오코스가 그냥 일어나다 할걸요 기상 뭐 이런거 아닌가요 오코스 네 웨이크업의 뜻이죠 그죠 굿 컴퓨터는 콘퓨타 콘피유타 콘퓨타 컴퓨타 굿 이거는 글쎄 말하다 아닌가 아 이게 카타루인가보다 그래서 카타루 카타루 맞네요 굿 오또소트가 구름아오 카타 어 남동생이 차를 샀다 굿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전자 아닌가요 아 이거 발자다필발자인가보다 이거 맞죠 어 맞네요 저것만 좀 고쳐놓을게요 보일 수 있도록 굿 저는 이미 학생이 아닙니다 와따시와 모오 각세이잖아이 가나 자나이데스가 되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니까 근데 이거 자나이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와따시와 모오 각세이잖아이데스 아 데스로 바꿨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오오오 된대요 오우 이걸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였죠 겉표자일걸요 아마 맞죠 굿 그 다음 우연은 코인시던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코인시던스 코인시던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추워보이는데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끝날 종자다 이건 뭐 도차가다 뭐 이런 도도키마스 뭐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를 개자일 거예요 아마 굿 사무이 사무이는 겨울일걸요 아마 아 후유가 겨울이구나 사무이는 추운 굿 이거는 곤야와 오이 오이 오이니 오이니 어 카타리마쇼 곤야와 그 오이니 카타리마쇼 라고 해서 오늘 밤은 이야기를 많이 합시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곤야와 오이니 카타리마쇼 굿 가미 가미 가미는 신이죠 아 페이퍼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 둘 다 됩니다 굿 근데 아마 쓰는 게 다르겠죠 당연히 이거는 호카가 맞나 호카 맞는 것 같은데 아들 뜻을 가진 뭔가일 텐데 호카가 맞을까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호카 맞죠 굿 소레와 와따시 노 내구 잔아이 소레와 와따시 노 내구 잔아이 라고 해서 이건 내 고양이가 아 저건 내 고양이가 아닙니다 굿 와따시와 세카이 료코 오시다이 저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칼은 그 시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분을 伝えた 라고 해서 그 시를 이용해서 그의 기분을 감정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입니다 그래서 vicinity와 around or part이에요 part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발표겠죠 필발자에다가 겉표자에서 합표 이렇게 될 겁니다 합표 굿 그 다음 이건 츠메타이 굿 츠메타이 약간 츠메타이 이렇게 가네요 굿 키노우와 와따시노 단조비댔타 키노우와 와따시노 단조비댔타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굿 그 다음 한자로 이거는 고인데 오자 아닌가요 오전 할 때 오자인데 그게 무슨 오자인지 모르겠네요 아침 오자인가 점심 오자인가 낮 오자구나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와따시와 마이니치 와따시와 마이니치 니키오 카케테이마스 니키오 카케테이마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카케테이마스 카케테가 아니라 카케테이마스 카케테이마스면 카케테이마스 몰라요 와다이 와다이 화제의 와다이 again government administration 아 세후입니다 정부 세후 굿 그 다음 카타카나 우는 이렇게 쓰죠 우는 이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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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All, everybody 같은 경우에는 민나입니다 그 다음 Use, make, use of는 모치이로 모치이루네요 부모의 은혜에 아이와 부모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리갓타이가 정확히 왜 타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감사하고 싶단가? 아리가토에서 타이가 되니까 감사하고 싶다? 맞나 봐 아니,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돼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어떤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네, 모르겠네요 정확히를 모르겠네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이게 한글이었으면 보기 훨씬 편했을 텐데 굿 어쨌건 간에 맞아요, 제가 볼 땐 세계네요, 세카이 세카이 굿 안케에서 구슬 누르면 해든가 0% 굿 한자로 이거는 아까도 틀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틀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목 제자래요, 저게 오케이, again 이건 있어 라고 해서 한층 더 입니다 있어 굿 모치히루 모치히루는 make use of 와 use의 뜻을 갖습니다 굿 그 다음 텔토크는 가타루입니다 가타루 굿 컴퓨터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굿 이거는 가타루입니다 텔토크 가타루 굿 이거는 끝날 종자예요 굿 그 다음 이건 곧야와 오이니 아 가타리마쇼 그래서 오늘 밤은 이야기를 많이 합시다 곧야와 오이니 가타리마쇼 굿 그 다음 이거는 낮 오자입니다 굿 굿 굿 기호와 왓타시노 단조비 다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기호와 왓타시노 단조비 다 굿 굿 그 다음에 왓타시와 마이니치 니키오 츄케테이마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왓타시와 마이니치 니키오 츄케테이마스 굿 이거는 제 뭐 인거 같은데 제 끝에가 제인가 저게 저게 제목 제자인데 앞에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 화재 화재부나 이게 그래서 와다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조금씩 보인다 오케이 와다이 끝 이거는 어 정말 바로 생각나는 일이 없네요 이거는 모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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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네요 오케이 이거는 제목 제자가 아니라 아 제목 제자 맞지 않나 모릅니다 제목 제자 맞네 끝 그 다음에 이건 모찌이로 입니다 그래서 유스와 맥 유스오브의 뜻을 모찌이로 끝 자 이렇게 오늘도 해봤는데 스탯을 좀 보면 얼마나 했을까요 206개면은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159에서 206으로 확 뛰었네요 오늘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음 배우는 카드가 82개에요 확 늘었죠 그죠 29개에서 82개로 늘은 거예요 지금 위험합니다 이게 점점 앞으로 상향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천천히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전반적으로 오케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딱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 일본어에 진짜 엄청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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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